.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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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메뉴는 지금 지치 간이 먹고 싶다고 또 우리 얘기하다가 그랬잖아 지치 회에 간에 사유에 또 가까이 이렇게 돼 아니 피부과에서 받았다면서? 받았지? 한 번 받아가지고 하지? 근데 티는 별로 안 나 아니 그 전 피부랑 지금 내가 이렇게 봐도 피부가 너무 좋잖아 아 조금 좋아했어 눈썹도 새로 했어 지치는 원래 말 지치 철 틀리고 아 홀스 마우스 피씨네요 말 지치네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자꾸 얘기하는데 또 영어로 내가 영어로 손님들한테 성명한 것도 아니고 자꾸 영어로 하고 있어 아니 가까이 대지 말라고 지치 효능은 또 한 번 얘기해 주셔야죠 그냥 몸에 좋아 네 지치 효능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굉장히 없어서 면역성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체력 증진 피로회복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금방 찾아보냐 잠깐만 보면 그냥 근데 애우면 게 머리가 좋은 거야 잠깐 봐도 다 애우잖아 나는 머리가 아파갖고 잘 안 애워 말 지치 영어로 뭐라고요? 뭐가? 말 지치? 아니 됐어 그냥 고기나 빨리 자꾸 건지러 가 자꾸 니가 용서생이면 뭐야 자꾸 진짜 자꾸 영어? 아 머리 아파 아니 그냥 빨리 고기나 잡으면 오자니까 배고파 죽여서 기다리잖아 지금 니 기다리다가 지치 먹방 와후 뭐해요? 지치 오우야 잠깐만 나보고? 응 찍어 – 이거 간이에요 ? 간 아우쥬 끌러 가는 느낌이었지. 앞에 얘들이 친구 한 명이 가는 걸 봤잖아요. 어떤 기분일까? 아우쥬 끌러 가는 느낌이었지. 아우쥬 알지? 북한에. 그리고 얘기하면 또 좀 미안하잖아. 미안한 게 아니고 좀 불쌍하단 말이야. 지금 몇십만 마리를 다 죽여놓고서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나도 처음에는 엄청 마음이 아팠거든. 근데 이게 또 먹고 살라고 하는 거나. 입금되면 그게 싹 없어지죠. 그런 게 좀 있지. 그래도 아 좀 그래. 마음이 아프지. 아는 물고기로 태어날 것 같아. 잠깐만 얘 반대로 한번. 눈이 찔려가지고 오래. 백내장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과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포도 상하면 약간. 영화 남군의 아들 본 적 있어요? 봤지 많이 봤지 한 50번 봤을 거예요. 좀 배에 나온 게 약간 스타일이. 마포 전충식 같은. 전충식. 아니요 허용허지하는 사이였으니까. 내가 자네를 동생으로 대하는 게 무리가 없겠지. 발창기 잘 하더라고. 뚱뚱하신대. 아 놀리지 좀 마. 우퉁 넣어 갔다가 무슨. 이거나 찍어 빨리. 정충식 같다고? 나도 그 생각 했었어 옛날에 더 뚱뚱할 때. 야 얘들은. 잘리고. 피부같이 그냥. 아니 단맛 나. 원래 단맛이 나고. 어 복보다는 좀 연한데. 그래도. 진짜 맛있어. 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거야. 이가 이게. 알다시피 좀 가짜기가 많잖아. 그래갖고 나는 이거를 퍼떠서. 민니가 다 가짜죠. 17대 1 어렸을 때. 인스타ť miedo. finite工 mens. 인스타 głfully. Cath ego. 하ele galű. 하eleated. 인스타 tengan 나 Jobs 롯데. 음. 그리고 이 stay. 풍선 파이. 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맨날 하는 건데 뭐. 내 지치 초밥 같은 거는 그냥 맛이 특이하니까 또. 지치 같다면 초밥 잘 안 좋아. 또 일단은 양이 안 나와. 머리가 크고 살이 얼마 안 나오니까. 형이나 내가 이제 물고기로 태어났으면 초밥으로 많이 이렇게 팔리는. 뱃살이 많아가지고. 아우 우린 그냥 초밥 상임이 계속 올라가지. 간은 뜨거운 물에 한 번 데쳐서 먹어야 돼. 한 몇 도시 정도에 데쳐야 돼? 뭐 나는 이제 손 온도로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요리할 게 아니라. 몇 도가 어딨어 그냥. 이제 쉽게 이게 하면. 어. 저 사발면. 라면. 그 경수기물 있지? 그 정도 물에다가 데쳐 먹으면 돼. 고기 한 몇 도인지는 전혀 모르시는 거고요? 내가 그걸 뭐하러 알고 먹어야 돼. 아 복잡하게 하지마 그냥. 먹으면 맛있어 그냥. 아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정보선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치 데치는 거는 찾아봐. 대부에. 원래 이게 양념장을 만들고 찍어 먹으면 더 맛있는데. 난 요러면 더 맛있어. 원래. 지치. 말 지치는. 호스. 마우스 피쉬. 너는 어디. 고양이. LA? LA. 뭐의 약자죠? 저번에 얘기했잖아. LA다저스. 술은. 술은 서울의 밤이지. 세월 나이트. 세월? 88올림픽 때. 개최할 때. 세월! 이랬잖아요. 원샷입니까? 원샷 노브레키지. 근데 그때 댓글에 보니까. 아니 단양 띠디띠디는 원샷 노브레키하고 왜 남겨 이러던데. 뭘 남겨. 얼음을 남겼지. 아 원래 밑장을 좀 잘 깔지 내가. 자꾸 지적을 받아 그래갖고 술 마실 때. 친한 애들은 확인을 해. 계속 쳐다보고 있어. 장판 깔았다고? 장판 깔지. 단양에 거의 KCC라는 소문이 있어요. 우린. 하라!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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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도 일부러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된장 요걸 좋아해. 아우 맛있겠다. 음. 와사비를 좀 찍어야지. 어 많이 나. 아우 참. 달어. 음. 엄청 달지. 약간 끝에 홍시맛. 단. 그. 자연의 그 단맛이 딱 나네. 고수에요 고수. 용 사셔서 주신 거야 이게 산 게 아니고. 숯갓 하고 당장 식나. 아우 뭐 소요? 유튜브 과거를 단양 박재범이 모른다 그러더만. 유튜브 과거를 모르네. 한 번을 먹더라고 형. 아니 소냐고. 네. 소는 영어로? 응. 와. 소다 소 진짜. 응? 진짜 소가 여물 먹는 것 같아. 이건 사람. 빵! 어이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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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니가 지치 진짜 반할 거다 진짜. 원샷 하면 노브레키 하라고. 알겠어요. 원샷. 노브레키. 아이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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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터 차 나보다 더 커 니가. 하하하하. 운동을 해가지고 나는 조금 젖은 거고. 요즘 좀 들어갔어 그래도. 원샷. 노브레키. 아기! 기다려 기다려 먹어 이거는 좀 오래 씹어 이렇게 혀로 녹이면서 먹어봐 이게 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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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르면서 막 좋아하는 맛 진짜 맛있지? 이게 원래 지치 간 드실라고 이거 잡아 저기 잡아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아 저 뒤에 뭐지? 진짜 까불이 많아 형 뒤에 봐봐요 아 진짜로 와! 지발 술 안 주지 완전 술 안 주 음 간이 이 정도 나오면 진짜 큰 거야 생선 그 조그만한 데서 간 좀 키우려면 술 좀 많이 먹여서 간 팅팅 붓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어볼까 소리가 틀려 확실히 나 먹을 때랑 소리가 틀려 어우 왜 이렇게 매워 고추가 맵지 지금 안 매우면 오이지 와 간장 네 음 이것도 식감 죽일걸 음 이야 맛있다 이게 대박이지 음 진짜 이게 간이 다 맛있는 게 아니야 네 뭐 4대 간이라 그래가지고 아기 간 거위 간 지치 간 또 먼 간이 하나 있는데 친덕안 한 하 뮤비 헉 하 하 hint 하 으아 으아 으아아 으으으아 아 Web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니가 먹어봐, 나 지금 잠깐 여기 갈 때도 뭐는 먹어봐 아니 먹어봐 드시라고요, 드시라고요 아니 이건 내가, 아니야 진짜로, 아니 진짜 먹어봐 드시라고요 아니 니가 이게, 아니 먹어봐 진짜로 이거 안 먹으면 이상한 거야? 형 또 속이려는 거잖아 아니 음식을 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꼭꼭 씹어 먹어 그냥 가지마, 도망가지 말고 야 요정도는 요거 같다 이제 나 못 속여 안녕하세요, 미키라이트 조카 예예예 예언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이야